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하여튼 이곳은 배아들이고, 청소년도 발령해 네, 저희 아름답게 있는 수경 고은이옵니다 사랑이 좋고, 그리고 풍경이 좋은 자녀를 해서 오늘들 5번째, 청소년 덕분에 가야 될까 이렇게 물을 넣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사회자의 말, 저는 아름답게 한 장기이고요 저는 향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내 관계에 대해서 분말을 들었습니다 우리입니다 네, 대표님, 하여튼 이곳은 배아들이고, 청소년도 발령해 네, 저희 아름답게 있는 수경 고은이옵니다 사랑이 좋고, 그리고 풍경이 좋은 자녀를 해서 오늘들 5번째, 청소년 덕분에 가야 될까 이렇게 물을 넣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사회자의 말, 저는 아름답게 한 장기이고요 저는 향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내 관계에 대해서 분말을 들었습니다 우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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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